안녕하세요 생활코딩의 이고영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스티님과 함께 프로세싱.js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오늘은 헬로월드 첫번째 시리즈에요 헬로월드는 모든걸 다 알려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기술을 처음 시작할 때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화면에 처음 찍어보는게 헬로월드잖아요 헬로월드를 화면에 찍어보는 것까지 해서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단서만 제공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시리즈구요 오늘 첫번째 수업 프로세싱이고 프리미스티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프리미스티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스티입니다 생활코딩 그룹을 들어오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헬로월드 처음 강의를 이고잉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잘한 강의죠 지금 말씀하세요 트위터에서 프리미스티 프렘 닉네임으로 활동중이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커피숍이구요 되게 산만한 장소에요 마이크도 세팅이 잘 안되가지고 프리미스티님이 엄청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시작을 할건데요 우선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프로세싱.js라는 기술의 홈페이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언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잘 모르는데 프로세싱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 그림을 그릴 때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을 처음 기초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로세싱으로 만들어진 예제가 있나요? 예제를 좀 보여주시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싱은 다만 그림만을 그리는게 아니라 그 그림에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움직임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그런 식의 여러가지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정적인 이미지를 움직이게 한다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로세싱.js에 있는 처음 온 페이지에 그 요런 예제가 보이는데요 움직이네요 요게 프로세싱의 예제입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 바로 소스를 누르면 프로세싱 소스가 나오네요 네 요런 식으로 알뜰하네요 저것까지도 소스를 제공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프로세싱은 아니고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웹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활용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포팅한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 기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위해서 동작하던 기술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웹에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제 웹과 관련된 HTML5룸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세싱이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기술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런 시각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프로세싱.js 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js는 그 프로세싱이라는 언어 자체는 자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자바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별 이해 없이 프로세싱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프로그램 안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프로세싱.js는 그 HTML 문서 안에다가 특정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그 영역을 그 영역이 캔버스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캔버스라는 영역은 이제 HTML 버전이 5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아 웹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그런 영역인데 캔버스 다른 HTML 객체와 마찬가지로 캔버스라는 태그로 열고 캔버스라는 태그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도 좋지만 일단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먼저 보여주면 어떨까요? 캔버스에 대한 예제를 먼저 아니요 그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싱.js.org에 들어가셔서 이런 익시비션 박물관 메뉴를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하나를 한번 실행을 아까 해놨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로딩을 해 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인포그래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자주 쓰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어떤 그런 어떤 뒤에 글자들이 자주 나오는지 그런 배열을 이제 시각화할 텔클라우드 뭐 이런 비슷한 거군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쓴 프로세싱.js를 쓴 예제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이게 플래시나 자바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html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html5 이런 기술들만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소스를 보면요 좀 이따가 다룰 거긴 하지만 일단 한번 소스를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캔버스 찾으시는 건가요 아 예 그러면 컨트롤 F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컨텐츠라는 그 딥 박스 안에 프로세싱이라는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세싱.js 로 로드를 하고요 네 캔버스라는 태그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요 네 여기 안에 내용은 그 요 태그 안에다가 넣지 않고 네 프로세싱 파일인 .pjs나 .pdm을 불러와서 네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네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어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네 일종의 런타임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 이 htm5 들어오면서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스펙이죠 네 이제 플래시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태그인데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 src 라는 거를 속성을 주고 네 이 파일을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해석하는 건가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요 pjs라는 파일을 서버에서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프로세싱 문법을 자바스크립트로 포팅해준 역할을 하는게 네 이건 거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신기하군요 저도 이거를 여러가지 시각화를 하려고 많은 툴을 찾아보던 차에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언어를 알기 전에 먼저 프로세싱.js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hml5의 가능성을 좀 많이 추가시켜준다고 해야되나 프로세싱이라는 기존 그런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웹에서 시각화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캔버스는 캔버스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네 자바에서 돌아가는 언어를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네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쪽의 어떤 성취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 자연스럽게 html로 외부로 옮겨올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프로세싱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헬로월드를 한번 아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네 헬로월드를 찍는 과정을 한번 쭉 한번 만들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은 듣는 분들이 누구나 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쉬운 형태로 설명이 될 거니까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세싱.js에도 learning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고 프로세싱.js로 온 사람들을 위한 튜토리얼을 제공하는데요 음 프로세싱을 이미 하는 사람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예 처음부터 프로세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만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봤던 예제처럼 그 외부에 있는 프로세싱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외부에 있는 거 아주 오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프로세싱.js로 로드하고 아까는 데이터 src 라고 해서 프로세싱 소스 파일을 이렇게 할당을 해줬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싱 소스라는 그런 속성에 네 pd 파일을 인클루도 해서 네 그 해당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프로세싱.js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한 다음에 캔버스 객체에다가 그려주는 것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기존의 프로세싱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html 웹페이지 상에서 네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싱 소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 파일이 서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쉽게 자기 컴퓨터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프로세싱.js를 인클루도 하고요 스크립트 태그로 가져와서 네 그 밑에다가 프로세싱 코드를 직접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 타입은 원래는 여기에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게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이라는 코드로 프로세싱 코드를 삽입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네 저기 써있는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네 그리고 이 스크립트 바로 다음에 캔버스 객체를 이렇게 해주시면 네 캔버스 객체 네 태그에다가 태그가 있는 자리에 프로세싱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번째로는 이 프로세싱.js 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에 사용해서 로딩을 한다 네 이 이니.js 파일은 뭐죠 그 여기서 그니까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이 네 따로 그냥 추가하고 싶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빼도 없어도 무관하다 네 그럼 요거는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이 이 프로세싱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을 한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는 htm5부터 들어온 태그인데 네 이 태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 비주얼 시각적인 네 도형이나 아니면 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진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우리가 통짜 그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설명은 쉽지만 사실 따라할 때는 또 바뀌는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파일을 새로 생성해서 그 생성된 파일을 가지고 브라우저에 헬로월드를 찍는 것까지 한 거예요 네 그 윈도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teens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